에이 에이 침착해 침착해 땀대 봐 제발 제발 하나 둘 셋 더 과해요 정답이고요 어렵다 어른이 하나 둘 셋 주호민 작가님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정답이고요 정답이고요 천천히 천천히 하나 둘 셋 경국 우와 경국 우와 거짓말 치고 유형 프로그램 배지 될 뻔했어 프로그램 배지 될 뻔했어 프로그램 배지 될 뻔했어 프로그램 배지 될 뻔했어 고고가 떠디가 후연이 아니니까 프로그램 배지 막았어 프로그램 배지 막았어 나 듣지 않았어 나 힘들어 하나 둘 셋 아! 민호인 선배님! 좋아! 땡아냈어, 땡아냈어. R로 시간을 걸고 민호인을 시간차 공격을 했다는 의욕이 있는데 의욕? 누가 만든 의욕?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반가워서 지름하는 거. 너무 반가워가지고. 메인보컬이라. 침착해. 밑장 빼지 마세요. 밑장 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가시고기. 오! 하나 둘 셋! 가시고기. 오! 얘잖아! 역시잖아! 배고! 배고! 자, 한 번 지켰고 원래 있던 애야. 오케이. 근데 만출 것 같고. 아니, 아니야. 사람만 해. 아, 일단 일단. 밑장 빼기 없어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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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여드름 줄게, 여드름 주지. 너무 잘해서. 아, 너무 좋아. 어, 어, 어? 어, 어? 아니야, 안 됐는데. 이거. 불량이. 불량 못 뽑으셨죠, 아직. 아니야, 아니야. 불량이 문제가 아니라. 네. 왜요, 왜, 왜? 맞추고, 이거 맞출 것 같은데. 맞추는 게임 아니었어요? 아, 아니야. 됐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뭐. 갑자기, 뭐. 아니, 뭐. 갑니다. 아니, 부담 가지지 마, 부담 가지. 갑니다. 고어 헷, 고어 헷. 고어 헷. 갑니다. 하나 둘 셋! 포스트 할렘. 에이츠. 하나 둘 셋! 포스트 할렘. 에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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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린이의 파이 원의 줄레이셔. 에이츠. 맛있게 드세요! 잘 드시네! 하나, 둘, 셋! 자, 즐겨볼게요! 앤소이! 지금 2002년생한테 포스트 말로는? 나 이거 볶음밥 너무 먹고 싶었어 난 호박풍커리 이거 진짜 맛있어 당면 미쳤어! 진짜 맛있어, 당면! 저기, 또 용돈거리 한 번 더 돌려 5분 하나 먹으라? 용돈거리 고마워요! 돈 척과 1분 만 더 돌릴 테니까 율법 끝나면 음료수 덜고 그것 끝나면 아이스크림 덜고 그렇지! 빨리 먹고 얘기해, 연락해! 꼭 전화해! 용돈거리 하나도 안 무섭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게 맛있어! 맛있게 맛있어! 이거 완전 맛있어, 이거! 삼겹살인가? 진짜 신기한 맛이야! 신기하지? 어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맛이야! 야, 못 앉겠다, 흥분돼서 이거 식품이야 너무 좋아, 이런 식품 이거라고? 응 짜자잔 근데 안에 살은 겁나 많네? 찍어먹는 건가? 찍은 격도! 음, 난 맛있는데? 맛있는데? 근데 진짜 과제랑 새우 섞은 맛이야 응 무슨 맛인지? 컸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오늘 식사가, 너는 어떻게 하냐, 제작진분들 우리를 너무 약 보셨어 제작진들 비상 걸렸을 때가 제일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이 짠에 단을 가져와야 돼 뭐야? 뭐가 바삐 움직여 왜 이렇게 급해? 네 배부르신가요? 네, 너무나도요 아니요, 너무 빨리 잘해서 다음 거 다시 준비하러 가셨어요 가고 네 가보자고 아이스크림 먹는 아이스크림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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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요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컨디션 좋아요 오늘의 행운의 여신 다 저희 편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본상도 좋으시고 얼굴들도 다 밝으시고 좋아요, 좋아요 들어오세요 아이스크림만 이제 먹어 편의점을 다녀오셨대요 편의점을 우리 그렇게 모의고 저거 다 먹이고 싶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맨날 살이 찌지 맨날 맨날 우리만 잘해 기분 좋아졌어 영석이 형 하나도 못해 인물 퀴즈인 거죠? 계속 네, 맞아요 내가 좀 영석이 예습 좀 해놨어 예습했어? 곧 짧은 사이 일단 우리가 베스트 자리로 갈 거죠? 예, 이렇게 아까 성공한 자리로 성공의 기운을 그대로 옮겨서 오신다, 오신다 오셨다, 좋아 오신다, 오신다 영석이 형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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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석 브라더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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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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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다, 배불러게 네, 나는 틀리면 어쩌나 너무 많이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준비를 준비를 엄청 엄청 하셨어 곧잘분생이 좋고 네 주세요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시간 남고하는 거 네 똑같은 것 지금 초전ander 맞아 무비주최적으로 2부로 그 부분은 사실 예정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вроде다면 지금 사랑하는 님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렇게 고객님은 바로 오케이 около 어, 너무 좋아 여러분 물건을 보고 도전 하신 다음에 도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대화를 좀 들어보니까. 네. 떼수건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떼수건한 물품이에요. 아 이런 물품이 진짜 필요해요. 아 이런 이런 물품이구나. 샤워 타월이 보이면 제발 하나만 잡아줘. 니가 썼던 것 중에 있잖아. 한 번. 하나 갖고 와 봐. 오케이 오케이. 근데 떼수건만 하면 여러분 혹시 도전 안 하세요? 안 돼 안 돼. 안 하죠. 부족해 부족해. 아니에요. 부족해. 이래서 떼수건만 칠거죠? 스크럽. 아 나 멈췄어. 나 진짜 필요해요. 솔직히 조금 부족해. 많이 부족해요. 그럴까. 네. 이 스크럽에 떼수건들 여러분 다 못 쓰잖아. 장갑 새게 이거. 야 얘들아 이거 다 만난다고? 야 이거 다 만난다고? 아니 왜냐면 떼수건들 떼수건들. 아 나는 너무 약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안 돼. 아니 이게 왜 탐나. 일단은. 아 언니가 필요해요. 일단은. 우리 대장님이. 우리 대장님이 필요합니다. 한 번 해보자. 한 번 해보자. 욕실 세트 가지고 한 판. 아 이거 뭐 그냥 습게임 하신다 치고. 맞아요. 다녀올게. 맞아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 둘 셋. 맛없어. 잘하네. 하나 둘 셋. 유미. 오 언니 어떡해. 와 진짜 힘들어. 대박이다. 하나 둘 셋. 문세윤 선생님. 잘하네. 선생님 선생님. 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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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징. 채윤 선배님. 하나 둘 셋. 후아유. 땔. 미션 둘. 후아유. 후아유. 땔. 후아유. 땔. 미션 둘 셋. 해방일지 해방일지. 후아유. 성함이. 아니 그러니까 성함을. 전함을 제가 몰라요. 손석구 님 팍 들어봤는데 얼굴을 몰랐어요. 그거 엄청 좋았어요. 멜로가 채질 때부터 좋아했어요 저는. 그래 거기 나오기 전에. 감독으로. 야 이렇게 소리 들어서. 야. 후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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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천의 얼굴이라. 궁금해서. 아유 뭐. 아유 괜찮아. 언니 나 스크럽 있어. 나 스크럽 있어. 나 스크럽 있어. 안 좋아. 잊어 잊어. 잊어 잊어. 오늘 최종 제일 좋았는데. 왜냐면 이게 각자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아 달라 달라. 니가 좀 이따 등 좀 밀어줘라. 당연히 스크럽 있어. 오케이. 저는 두 번째 테마는 패션으로 나 보려고 하거든요. 영지랑 영지랑 유진이 눈 돌아가겠네. 영지랑 유진이 눈 돌아가겠네. 잠깐만. 내가 느낀 게. 잠깐만. 내가 느낀 게. 우리 자리 배치도에 따라서 지금 계속 바꾸고 계셔. 우리도 계속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자리를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시작하기 직전에 바꾸고. 직전에. 딱 봐서 제품 보고 바꾸고. 오케이 오케이. 우리도 어떻게 바꿀지 그냥 우리가 랜덤으로 바꿔.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바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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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준비되네. 저희 이거 다음 물건. 일단 장보러 갔다가 저희가 이것 좀 사 봤는데. 일단 지금 두 개 여고. 뭐요? 열어보시고. 내가 열어볼게. 내가 열어볼게. 내가 열어볼게. 내가 열어볼게 영지야. 내가 열어볼게. 영지야. 이거 영지꺼잖아. 영지야 이거 니꺼야. 영지야 이거 니꺼야. 여잠아. 너무 좋아. 한번 써봐. 써봐주면 괜찮죠? 네. 그렇군요. 이제는 어떤 사iau 있는 trave millet입니다. 이럴고 있는분들이? 아예 비싼거죠. 난 비싼거였어 이거 너무 좋아할 때ceksin? 비싼거 같아? 니꺼야? 니꺼야? 나 좀 봐봐. 나도 묘고싶게. 씩 근데 느끼고 싶었다. 오케이.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어우, 잘하고к. 야. 어우~~ 오아! 오아유! 오아유! 죄송합니다. 끝! 이걸로 끝! 아니, 봐봐. 아쉬워, 근데. 화장솜 혹시 안 필요해? 어, 나 이거 필요해. 왜? 왜 필요해? 유일하게 안 들고 온 거예요. 아, 진짜? 유일하게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하나 더. 세 개잖아, 세 개잖아. 사람이 네 명이니까, 사람이 네 명. 잠깐만. 마지막이다, 마지막. 뭔데, 뭔데, 뭔데. 뭔지 모르겠어. 코 뚫는 거, 코 뚫는 거! 코 뚫는 거 아니야, 코 뚫는 거? 몰라, 사는 게 뭔데.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열어봐. 좋아요, 오케이. 자리 바꿉시다. 오케이, 바꿔요, 언니. 얘만 옮겼어. 간순해요, 뭐 없어요. 가요,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밑창 빼지 마세요, 밑창 빼지 마세요. 아, 긴장돼. 하나, 둘, 셋. 최우식. 아, 진짜. 언니, 제 툴이 모르는 줄 알았어. 놀랐어. 하나, 둘, 셋. 게임! 팀 카다시안? 팀 카다시안? 팀 카다시안. 우리가 연기를 했어 심지어, 팀 카다시안. 팀 카다시안. 팀 카다시안의 자매들 나오면 난 못 맞추는데. 근데 팀 카다시안 애기 이름이 뭐였지? 캠이 제너, 캠달 제너. 이 정도. 얘기를 했어요. 아쉬운 목소리가 아닌데요. 괜찮아. 별 미련 없어요, 사실. 똥짱하고 벤츠 오는 거야. 그래. 더 좋은 게 있겠죠. 다리는 괜찮으세요, 여러분? 다리는 괜찮으세요? 다리 한 번 또 섞어줄까요? 저 약간 언니 안 생긴 것 같아요. 오케이, 알았어요. 기운이 안 좋아요. 기운이 안 좋아요. 진짜 시원한, 시원한 게 필요해, 제발. 그러면 시원하게 은혜로 한 번 가볼까 봐요. 맥주들 탄산으로 한 번 가볼까 봐요. 전 진짜 뭐를 하고 싶었냐면요. 술 마시고. 뱅수로 짠이라 하죠. 제가 알기로는 맥주를 즐기시는 분이 두 분. 네. 그다음에 탄산을 즐기시는 분이 두 분. 네. 네. 맞아요. 또 돌아왔어요. 그럼 그랬거든요. 네. 뭐를 해볼까요? 맞아요. 많이 쫄린다는 거예요. 이 톤이 나오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네, 정말. 영지야! 영지가 좋아하는 감자칩이잖아요. 오케이. 뭐 더 없어요? 뭐 더 없어요? 뭐 더 없어요? 좋아, 좋아, 좋아. 이 정도면. 네. 든든해요, 든든해. 왕복이에요. 왕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없어. 안 하면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안 하면 될 수 있어. 하나, 둘, 셋. 뭐예요? 정경 형님. 정경 형님. 정경 형님. 정경 형님. 정경 형님. 어떻게 해요? 진짜 몰라. 수리생, 수리생, 수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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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생 선배님이랑 예쁜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수리, 수리생. 정경 형님. 원래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에도 나오시고. 오드리의 아들이었어. 사진이 근데 너무 옛날 사진인데. 우리 외삼촌 닮으셨어. 야, 외삼촌 미남이시다. 외삼촌 미남이셔. 미안해요. 정경 형님. 뭔가 현재 사람이 좋은데. 왜냐면 저의 감성 되게 좋아서. 그래요, 산촌 생활, 산촌 생활. 정경 형님. 미안합니다. 삼촌, 네. 어떻게 해. 진짜. 나이로는 삼촌이다. 나이로는 삼촌이죠. 수리생은 의사생활은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나 너무 재밌게 봤는데. 나도. 금연사 이런 거 봤어요, 혹시? 금닭파람 봤어요. 어떻게 작가님 작품인데. 이게. 야, 왜 그러냐. 이거지야. 금닭파람 시리즈. 좋아해. 슬기로운 산촌 생활. 삼촌 생활? 산촌 생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어쨌든 다음 시즌은 영진 없겠네요. 바람 좀 쐬고 봐봐. 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덥다면. 저기 보시면. 땡 모어봐. 맛있겠다. 땡 모어봐. 맛있겠다. 각종 쇼금 출시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에어컨이. 에어컨, 에어컨. 저 안에 들어가서 가요자재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아주 작은 게임만 하면 성공하시면. 들어가서 마음껏 에어컨 바람하면서. 그런데 실패한 또 다른 종류의 따뜻한 음료가 나옵니다. 이거를 좀 마셔야 다음 두 전 기회를 얻으실 거예요. 종목은? 절대 응답입니다. 오랜만에 돌아. 옛날에 혹시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혹시 모나리자 모나리자. 근데 단어가 보통 단어가 나올 게 아니야. 약간 말도 안 될 거 나올 거 같아. 모나리자 쉽지 않아. 손부터 올리고 있으면. 완밤빵 이런 거 나올 거 같아. 도전. 일단. 좋아. 좋아. 뭔데 이게? 좋아. 아이자의 딱갈쌤 아니에요? 알아서 잘 깔끔하게. 아이자의 딱갈쌤. 땡. 땡. 모르네. 이거 우리 용납 못해. 우리 심장이. 우리 심장이. 아니 잠깐만 우리 알려주지 말아봐. 알려주지 말아봐. 이거 우리 하나만 줘요. 땡검 하나만 줘요. 땡검 하나 주세요. 이렇게 찐피는 경우는. 아니 아니 땡검 하나만 줘요. 이건 아니야. 야 그거 너도 모르면서 구제를 해봐줄 수 없어. 이거 뭐?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거 같아요. 왜 안 될 거 이거는 안 될 거. 아니 맨날 우리만 한 번 만져. 땡검 하나만 줘. 땡검 하나만 줘. 땡검 한 잔만 줘 봐야지. 우와. 야 잡아봐 잡아봐 잡아봐. 잡아봐 잡아봐 잡아봐. 오마이갓 오마이구 진해시. 손 떼 봐. 안 내면 지금. 아 이거 왜 우리끼리 힘들게 먹은 거지. 다 먹자. 아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왜 사서 게임을 해. 우와 이거요? 도전. 도전. 이미 아시는 거죠? 알 잘 닦아주세요. 근데 지금 뭔 뜻이에요? 알아서 잘 닦아 깔끔하게 센스 있게. 어 래퍼 싫어. 그거예요. 알 잘 닦아 쎈하게 한번 해볼게요. 알 잘 닦아 쎈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알 잘. 자 준비. 시작. 시작. 할 잘 닦아 str. 알잘딱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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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5점 성공!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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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따와! 아, 따와! 거기 아니야! 아, 따와! 아, 따와! 아이고, 조심, 조심!